고맙습니다. 안되는데? 이거 핸드폰을 못하냐고 모르겠어요 우미짱 카와이 삐짐 하고 싶은 사람이 왜이렇게 많아 천천히에요 천천히 you are mom ass 오 조드다 조드 아 무서워 저렇게 등치 대기업이야 대기업 천천히 해 천천히 일루와 일루와 한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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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하다 구석에 몰렸다 욕심을 부리면 안돼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냥 천천히 해 천천히 뭐야 평월랑 첨성돼 불량은 또 뭐야 탑이지 놀케 망함 뭐야 이거 한국사람들 왜이렇게 많아 천천히 켜자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야금야금 크는거야 저거 나 먹으러 오거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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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되면 쟤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바이러스를 잘 이용해야 돼 조그말땐 자 천천히 먹고 첨성돼 어 안돼 안돼 오오 오오오 유나이트 킹덤 완전 무서워 유나이트 킹덤 몇 등이야 아 뭐야 등쓰여도 없네 그냥 먹어라 보급한다 한국 뭐야 주는거야 먹으래 아 잠깐만 나사다 나사 나사 연락코 나사 몇 등이야 5등 풍어냥 돼지네 저리 안가 아우 이 녀석이 아우 무서워 아우 저리가 저리 가라고 아우 살았다 바이러스 안에서 W 누르면 발사한다고 W를 바이러스를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어 안돼 어 피해 피해 순돈먹는 젤리 저건 뭐야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요 아 사우스 아프리칸가 아아 야 나 보급해줘 보급 W 어 그럽니다 풍돈먹는 젤리 먹고 먹고 오케이 아 젤리 맛있어 얘네들 야 오지마 야 오지마 구석에 몰렸어 야 구석에 몰렸다고 나사가 온다 나사가 와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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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사가 나사 연락한거 먹었어 나사가 야 도망쳐 얘들아 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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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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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게 나 봐준거 같아 달을 먹었어 나사가 나사가 달을 먹었어 풍어난 돼지니 저랑 합체합시다 피콜로도 합체해서 세졌잖아 신이랑 억울합니다 얘들아 합체해 나랑 합체하자고 나랑 합체할 사람 모이라고 달 다시 컸네 억울합니다 이리와 다시는 두순을 무시하지 마라 오케이 안돼 크기가 비슷하네요 크기가 비슷하네요 야 도망쳐 도망쳐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지 나한테 W로 보급해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흡수되어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급해 주셨어요 좋아 젤리야 대월야 일루와 그렇지 들어와 PSM 들어와 4885 뭐야 이거 보급전다 사우스코리아 역시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과 함께지 아 뭐야 아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커진다 야 다른 풍원량이 내꺼 먹었어 하지만 바이러스 걸리면서 일루와라 흐흐흐흐흐흐흐흐 일루와 4885 뭐가였어 야 지금 왼쪽에 큰거 있거든 아 너무 느려 크니까 음 노스코리아는 뭐야 좋아 야 좋아 풍원량 배탈남 좋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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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아 먹어버리고 합치자 합쳐 합쳐 야 나사 작아졌는데 왜 작아졌지 4885 야 좀더 커져야돼 좀더 커져야돼 야 나사 천천히 천천히 억울합니다 어 억울합니다 흡수됐고 좋아 어 어 어 어 야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해 다시 야야야 아 보급해주는거야 아 나 잡아먹는줄 알았네 오케이 합체합시다 합체 오케이 어 PSM 이녀석 다 먹을라 그랬어 이녀석 아까 그놈이 1등이구나 아 오케이 어 이거 먹고 아 아 아 제조 복지좀 해주세요 한진이 아 이거 1등하기가 어렵구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이렇게 커 아르지엔티나 얘 몇등이야 얘 4등이예요 뭐야 고래섬에 새우 등터졌어 쟤네들끼리 싸우는데 나 날 노리지도 않았을거야 하하하하 날 노리지도 않았을거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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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만 크면 돼 천천히 커 천천히 승타먹님 날 노리고 있는거 같은데 어 컴온 들어와봐 바이러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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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W로 먹고 버린거 먹고 좋아 뭐야 1배 보고 지금 뭐야 어어 오케오케 나이스 좋아 좋아 궁언을 찔찔히 준다 좋아 PSD 일루와 PSD 일루와 일루와 형이랑 함께하자 아 이거 뭐야 일배충 일배충이 일배충이 넘어가고 있어 어어 어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어 두스야 두스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두스야 일배랑 싸워 일배랑 어 뭐야 두스랑 일배랑 크기가 비슷해서 아 안먹혔죠 오케이 다시 커졌다 오케이 두스가 흡수되었습니다 두스가 포올량한테 흡수되었습니다 좋아요 PSD2 PSD2 일루와 형이랑 함께 보급해줘 보급해줘 좋아 좋아 어 되게 느리다 크니까 이럴때는 가자미처럼 싸워야돼 가자미처럼 천천히 움직여다가 가까이 오는거 있으면 한번에 어어 좋습니다 어 저거 뭐지 어 나 9등됐어 풍올량님 저 두세요 저거 뭐야 야 몰아주기하자 어 야 몰아주기하자 형이 잘되면 나중에 한턱 쏠게 어 아 되게 느려 되게 느려 어 뭐야 저거 어 저거 짜자리들 많은데 저거 먹으러 가자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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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먹고 오케이 누구죠 되게 느리네요 일루와 일루와 저걸로 살겠다 이건가 야야 도망쳐 삼둥온다 도망쳐 삼둥온다 도망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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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어 너무 느려 크니까 이거 그거 필요해야되지 더이상 저한테 주지말고요 근처에서 마차 한번 떠주세요 나 되게 위험 왜이렇게 느리죠 됐다 저기 할만하다 러시아 투르크 으아 먹었고 파랑색 야야 삼둥온다 야 삼둥온다 얘들아 삼둥이 천천히 날 잠식하고 있어 도와줘 삼둥이 날 잠식하고 있다고 어 안좋아 하하 너무 느려 어 얘들아 저거 막아봐 어떻게 막아봐 으으 됐다 간다 3등 간다 오케 고구리 흡수했고 고구리 흡수했어 좋아 저거 뭐야 저 녀석 나보다 작은 녀석이거든요 저 정도 크기 찰면은 아마 흡수를 못할거야 111 먹자 111 7등 7등 먹어 어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1등 됐어 뭐야 도망쳐 도망쳐 어 어어 근데 분열했다 분열했으면 먹을 수 있지 으아 아 맞짱이다 노스코리아 으아 으아 거기서 분열을 1등 됐습니다 1등 됐어요 1등 됐어요 나 무한이야 나 무한이라고 북한 먹었어 사우스코리아 어딨어 일루와 붙어 형이 이 서버를 점령한다 일루와 저기 4등 누구야 우리 애들 괴롭히는게 누구야 어 일루와 HBP 아 뭐야 아 왜그래 어 나 분열 됐어 도망쳐 도망쳐 왜 바이러스 걸렸나요 아 못봤어 너무 조그맨어 바이러스 아 아 억울합니다 뭐야 내꺼 조그맨 훔쳐먹었어 이녀석이 야 짜잔한거 드세요 짜잔한거 드세요 너무 나 한몸이나 짜잔한거 먹어 얘들아 어 아까 3등하던 애다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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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버려 걸려들었죠 압박해 압박해 더 빨리 더 빨리 어 저거 내꺼 조그맨거 뭐야 더 바이러스 아 못봤어 너무 조그맨 바이러스 아 에이지 저 녀석이 더 커졌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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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센티나 얘들아 합체 합체하라고 아 아 아 아 도망가 바이러스 저 초록색깔 저거 저 초록색깔 저거 내 오른쪽에 있는거 저게 바이러스입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1등이야 두개만 합치면 돼 저 밑에꺼 먹죠 좋습니다 계속 붙어있으면 합체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합체해 아이고 아이고 모르고 줘버렸다 안돼 어 바이러스 바이러스 조심해 어 나 2등됐어 아까 그놈이 1등됐어 아 시간이 지나야 합체돼 아 오케이 밑에꺼 먹죠 좋다 좋다 쟤 바이러스 걸렸거든요 좋아 밑에꺼 파란색 쟤 먹어 나 3등이야 아 구석가서 비빔면 된다고 아 오케이 야 쟤 뭐야 쟤 쟤 뭐야 뿡골량 어어 쟤 뭐야 짝퉁이야 어어 야 2등온다 나 2등와 2등 여기 온다고 뿡골량 비켜 나 오른쪽 가야돼 저기 2등 2등이 날 먹으러 오고 있어 뿡골량이 제일 커졌어 뿡골량이 제일 커졌어 뿡골량이 제일 커졌어 어어 비키세요 비켜주세요 비키라고 야 업체다 개기일식 커지면서 1등 되면서 비키라고 그랬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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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했어 안했어 이녀석이 이거 비키다니까 이거 형이 다시 1등이다 이녀석이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하하하 역시 개기일식이야 야 아르젠티나 먹어 아르젠티나 먹어버려 먹어 오케이 먹어버려 야 바이러스 조심하고 야 바이러스 너무 조그맣어 보이지도 않는데 아르헨티나 압박해 압박해 야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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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아진다 작아진다 아르헨티나 바이러스 박았어 저기 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크게 보이는 거구나 별풍선 1만개 저 밑에 모여 저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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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1만개 일루와 일루와 여석들이 아아아아악 다시 합체하자 야 구석에 모여 얘들아 모여 모여 합체해야된다 비벼 비벼 다시 작아졌어 먹을 때 좀 위험해 퐁올리아 저 녀석 안 갔었잖아 아르헨티나 퐁올리아 갑자기 오는데 이 녀석들이 형이 약해졌다고 아 그래도 너보다 크거든 아르헨티나 비켜 안 비켜 안 비켜 아르헨티나 이 녀석들이 이거 아 뭐야 바이러스 어 어 여기 바이러스 있었어 뭐지 누가 바이러스로 공격했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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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히히히히 아 잘 풍월냥님 잘못했습니다 풍월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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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의 자비를 보여주세요 어 성심성의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누가 바이러스 크기를 키웠다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공격할 수 있구나 어 너무 뿡어냥 큰일났다 너무 커졌어 짜벌냥 천천히 천천히 뿡어냥 근처에서 벗어나야겠어 뿡어냥님 안돼 내가 오른쪽거 건들지마 그러지마세요 기다려 형 커가지고 다시 온다 퐁어냥 뭐야 이거 아 원래 큰애들끼리 싸울 때는 바이러스 키워서 죽여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퐁어냥 일로와라 퐁어냥 퐁어냥 일로와 일단 위로 나가야겠어 지금 밑에 너무 큰 뿡어냥 있거든 합체 계기 5시켜야 되는데 아 바이러스 W 쏘고 그걸로 공격 가능하다고 오케이 한번 쏴볼게 아 이런식으로 그래서 저거 부딪치게 한 다음에 아 반으로 쪼갠 다음에 내가 먹어버리는거구나 아까 나도 저거 당했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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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시 꺼졌고 그래서 가만있는데 쪼개졌더라고 다시 4등 바이러스 근처에 가면 안되겠네 녀석이 PSM 녀석 조그만 녀석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 쪼개졌어 이렇게 어이 녀석이 바이러스 근처에 가면 안되네 5882는 뭐야 4885도 있는데 홀구 홀구 뭐야 이거 저 아 바이러스 안 돼 5882가 커지고 있어 안 돼 5882 5882 안 돼 5882 살려주세요 홀구님 홀구님 합체합시다 홀구님 홀구님 합체해요 야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 커졌다 저거 5882 바이러스로 한번 공격해보자 저거 봐 저거 공격하잖아 바이러스로 아 조심 에라 너도 너도 당해라 야 맞자 한번 뛰자 으악 으악 바이러스 싸움에서 졌습니다 5882한테 졌어 일단 사우스 아메리카는 한번 1등 해봤으니까 됐고 어 중국서 중국서 전명하러 갑시다